록탈 그러면 조각날 세계가 치유될까요? 위상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 애초에 세계수를 키웠으니 잘 알고 있지 않겠소 잘 왔다, 듀로탄의 아들이여 어서 와라, 서리늑대의 아그란랄이여 이세라님 안녕하십니까 그대 안에 엄청난 힘이 느껴진다, 서라 그동안 참 많이 성장했구나 말퓨리오님, 꿈밖과 세상에 잘 오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황혼의 망치란? 멈춰라, 듀로탄의 아들 네 놈들 때문에 일종의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다가오는 황혼의 시간을 막을 수는 없다 황혼의 예언 잡겠슴, 네 놈이 오직 네 놈이 우리의 마지막 걸림돌이라는 건 아쉽다 널 제거하는 명령이 너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 누가 널 죽인다고 했느냐 괴... 스라 스라 니가 지람 우리 위대한 주술사에게 어차피 길멸은 존재 그냥 주인님이 너에게 내려져주라 정병과의 강력한 결승이 오히려 독이 되기라 지금 이 순간 정병들은 너를 갉아먹고 있다 워크도 이 망할 세상의 마지막 스메의 빛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니 안의 늙은과 두려움을 먹고 자갈 것이다 이방님을 구해야 할 것이다 흐흐흐흐 구하냐 오랜만입니다 샨드 제자 얼굴은 알아보시겠죠? 학문은 너놈들이 널 어떻게 안 거냐 네 숙지는 건 여정화신이지만 저 오크놈 이제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홍수의 회탄은 observe 다 가오고 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판드랄이 동료들을 사악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추정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알려야겠습니다 그는 대진 대지구리회 최고의 주술사 그 없이는 의식을 진행할 수 없다 하나, 그가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르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니요, 놈들이 나의 고의를 빼앗아갔지만 저, 저희도 그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보지 제 심장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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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